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시멜로우 이팅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햄버거 이팅 사운드 올린 이후에 이팅 사운드에 다른 것들도 좀 올려주세요 하시는 리플들이 있어서 중간에 다른 것들도 찍어보기는 했는데 망했어요 포핑코킨 그런 것도 만들었다가 찍는 중간에 제가 너무 못 만들어서 그건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이팅 사운드를 찍어보자 하고선 마시멜로우 이팅 사운드를 찍게 됐는데요 마시멜로우 관련 영상은 예전에 스몰하고 마시멜로우를 녹여서 초콜릿 같이 끼워서 만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묻혀서 다시 마시멜로우를 쓰는 소리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시멜로우는요 지금 엄마가 좀 맛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몇 개를 뜯어서 드렸는데 루니튼 젤리 마시멜로우에요 오늘은 사운드가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때 제가 영상 올리면 소리가 너무너무 작아요 asm을 하고 쳐도 너무 작아요 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듣기에도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좀 크게 말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컴퓨터로 소리를 불러드리고 나서 보면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제가 이 줌 H1에 볼륨 레벨을 그러니까 녹음 레벨을 너무 작게 설정을 해놔서 소리 자체를 되게 작게 녹음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벨값을 조금 키워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제품명 루니튼 젤리 마시멜로우 식품요양 캔디류 내용량 140g 462kcal 원산지 필리핀 수입판매원 키즈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06-1 연습해 너무 다 말했나요? 원재료명을 읽어드릴게요 글루코스 시럽 설탕 합성 착향료 젤라틴 천연색소 변성 전분 펙틴 구연산 나트륨 구연산 피로인산 안트륨 이거는 마시멜로우 안에 젤리같은게 들어있어요 일단은 봉투소리는 이정도로 하고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젤리가 들어있죠 마이크의 높이가 조금 낮게 되어있다보니까 마이크에 가끔 소리를 녹음하려고 하면 카메라에 안잡히고 이렇게 위로 하면은 소리가 좀 안잡히고 마시멜로우는 참 먹는거 소리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톡톡톡톡 할 때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얀 회 너무 맛있어 지금 두 개를 먹어봤는데요 이 안에 젤리 색깔에 따라서도 맛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란색 젤리가루를 먹어볼게요 파란색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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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렌지색 젤리에는, 아 오렌지 색깔 모양은 마토오렌지색이었어요 이번에는 약간 노란색인데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 이 노란색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구조문에 뼈로 흩어지는 맛 확실히 저는 그 안에 잼이나 젤리가 들어가 있는 마시멜로는 처음 먹어보는데 그냥 마시멜로 덩어리만 있는 것보다는 덜 느끼한 것 같아요 덜 느끼한 것 덜 느끼한 것 덜 느끼한 것 겨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다 먹으면 너무 배부르게 될 것 같아요. 배도 부르고 지금 사실은 너무 더워요. 방문을 닫고 조용히 녹음을 하려다 보면 되게 덥거든요. 근데 막 이런 두께한 것까지 먹으니까 땀이 막 엄청나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먹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습니다. 지금 속이 엄청 매스꺼운 것 같아요 다른 그 마시멜로우 이팅 사운드를 찍어주신 분들은 막 20몇분? 30분까지 가시는 분도 본 것 같은데 되게 존경스러워졌어요 최고 아무튼 저의 마시멜로우 이팅 사운드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또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세요 그럼 안녕